아 지금은 2021년 1월 7일 호주 시간으로 22.79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에 호주 땅에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저 땅 끝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금들이 방방곳곳 선포되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으므로 이번 2021년도 가운데에 하느님께서 호주 땅으로 보내신 심령이 준비된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들이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북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며 무려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과 하나님의 정서를 말씀해 주시고 마음이 준비된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